저가 항공사들에 대한 승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권위의 가이드북, 자가서베이의 조사에서 저가항공사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USA Today는 세계적권위의 레스토랑 가이드북이자 항공사 호텔 평가로 유명한 자가서베이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저가항공사들의 승객 만족도가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평균 17회 이상 항공여행을 하는 8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버진아일랜드는 국내 국제선의 이코노미석과 프리미엄석 총괄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사우스웨스트는 수화물정책과 정시서비스, 환경친화서비스, 신속한 탑승 등의 분야에서 최고항공사로 기록됐고 또 다른 저가항공사인 제트블리 역시 이코노미석 분야에서 최고 평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